안녕하세요. F투자연구소 김지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카카오게임즈입니다. 코드번호가 29349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0년 11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 4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증복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카카오게임즈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는 점도 밝혀드리니까 이 점도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카카오게임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카카오게임즈라고 하는 회사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 뒤에 게임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다시피 바로 이 게임 제작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카카오게임즈가 대표적인 게임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릴까 합니다. 잠시만요. 여기 메모장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적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첫번째 게임으로는 바로 이 달빛 조각사라고 하는 이런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이 제가 알기로는 대만에 진출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PC게임과 모바일 게임까지 지금 나와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미르4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작을 카카오게임즈에서 했고요. 그리고 마케팅을 미메이드에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번째로는 엘리온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요. 이게 12월 10일날 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출시가 되는데요. 과연 이 엘리온이 얼마만큼의 인기가 있을지는 조금 더 지나봐야 할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 엘리온의 반응이 좋다라고 하면 이 카카오게임즈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년에는 어떤게 있냐라고 하면 이 오딘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내년에 이 오딘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 이게 지스타 2020에서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지스타 2020에서 오딘이라고 하는 게임을 보여준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월드 플리퍼라고 하는 월드 플리퍼라고 하는 이런 게임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외국의 업체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이 퍼블리싱 게임인데 그 MOU 체결을 맺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나서 일단 지었는데 그쪽에서도 기대해 볼 만한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카카오게임즈를 보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카카오게임즈가 되겠고요. 여기 뉴스 쪽에 보시면은 여기가 잠시만요. 여기가 여기가 보시면은 여기 있네요. 월드 플리퍼 월드 플리퍼네 월드 플리퍼 네 이거에서도 실적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카오게임즈의 실적을 말해보자라고 했을 때 상당히 좋습니다. 매출액이 1분기 2분기 그리고 3분기가 됐을 때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건 추정치라서 안 맞고요. 1505억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매출이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127억에서 160억으로 되어있고 이거 안 맞습니다. 이것도 한 202억인가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단기 순이익도 109억에서 169억 이거 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7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한번 3분기 실적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볼까 합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카카오게임즈 3분기 영업이익 사상체대라고 하는 이런 기사가 떴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매출액이 1500억 맞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202억이 아니라 212억이네요. 212억.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은 제가 아까 적어드렸던 270억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봤을 때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이 1분기, 2분기, 3분기를 넘어갈수록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카카오게임즈의 주가 흐름은 계속해서 하락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45,000원 아래에서는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가대낙폭이고 충분히 5만원까지 길이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5만원까지 올라가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5만원에서는 한 번에 넘지 못하고 약간 조정을 살짝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다시 5만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요 목표가를 정해보자라고 하면 1차 목표가 저는 5만5천원 생각하고 2차 목표가를 정해보자라고 했을 때는 6만원까지도 길이 열려있는 종목이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다보니까 카카오게임들도 살짝 밀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는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유하시면 되겠고 주가가 5만원을 찍고 난 이후에 계속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죽식이라고 하는 거를 무조건 단기로 보지 마시고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중장기로 봤을 때 이 종목이 과연 우상량이 가능하다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충분히 가능한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도 신규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당장 내일 아침에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조바심만 없다라고 하면 충분히 올 연말까지 끌고 갔을 때 저는 한 5만 5천원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까지 전해드려보겠습니다. 굉장히 저는 괜찮은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실적이 좋아하는데 만약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혹시라도 이렇게 빠진다라고 하면 저는 추가 매수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 맨미에 보시면 AP투자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맨미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날짜로 클릭하시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 먼저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보시면 미국증시가 먼저 나오게 되는데 다우산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스닥종합이 나오게 됩니다. 조금 더 내려보시면 8시 반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 이렇게 종목과 현재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누구나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 와주셔가지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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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程